자, 다음은 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부분에 보면 라임이 백과 크랙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좋은 노래일수록 항상 좋은 라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봐도 그 다음은 라임이 제일 좋은 부분 그 다음에 자, 다음 마지막 부분도 자, 마지막 부분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노래일수록 항상 정확하게 각운 라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영어든 노래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